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라는 곳이었는데 예수님이 집이 있었던 나사렛에서 약 7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7km 정도 떨어졌다 우리 개명교회에서 김포공항 정도 되는 위치 이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이었죠 갈릴리 문화권입니다 갈릴리 호수 문화권이다 예수님의 어머니는요 이미 그 혼인잔치에 가 있었고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던 것만 같아요 아마도 마리아는 잔치 준비를 도왔던 것만 같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잔치에 맞추어서 도착한다 싶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잔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먼 친척의 잔치이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잔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실제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즉 어느 누구도 감히 해결할 엄두를 낼 수 없는 문제 중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딱 봤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 그런 문제들은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요 해결이 됩니다 또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내 경험에 의지하거나 뭐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런 의지를 주셨고 그렇게 해결할 능력도 우리에게도 일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는요 감히 해결할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문제 어떻게 이건 손을 댈 수도 없는 그런 문제예요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문제 자포자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죠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런 감당하기 힘든 위기의 순간에 초대받은 손님 가운데 한 분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뜻하지 않은 조언을 듣게 되었고요 결국 이 조언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곳에 있던 하인들에게 다소 엉뚱한 지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엉뚱한 지시다 어떤 지시입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그리고 채워진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게 여러분 왜 엉뚱한 지시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요구한 이 두 가지 지시 모두 어느 것 하나 하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따른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안타깝게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빨리 다른 포도주로 대체하는 것이 바로 최선책입니다 최선책이죠 일주일 동안 진행돼야 돼요 대부분의 혼인잔치가 진짜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혼인잔치면 모를까 일반적인 혼인잔치는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흥을 돕고 즐겨야만 해요 또 아주 멀리에서도 계속 여러분 초대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왔는데 여러분 끝나버렸다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낭패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요 떨어지기 전에 빨리 다른 것들로 대체를 해야 돼 다른 포도주를 가지고 그게 여러분 최선책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최선책이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주인이 솔직하게 일어난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아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라고 어쩔 수 없다라고 미안하다라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미 와 있던 손님들을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차선책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고요 그나마 수습이 되겠죠 솔직해지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도 포도주가 여러분 이렇게 없는데 거기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간 있던 사정들 내가 이렇게 준비를 잘 했었는데 어떻게 본 게 아니게 이렇게 돼버렸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와 있는 손님들을 돌려보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지만 일이 더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요구한 이 두 가지 일이 모두 문제를 더 악화시킬 만한 것들이었죠 왜냐하면 지금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인데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함으로써 손님들을 더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억지다 더구나 예수님은 혼주인 주인도 아니었고요 또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아니었습니다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어요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냥 관계 때문에 이 잔치에 초대되어 온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에요 어떤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게 당시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여러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 했던 지시는요 바로 이제 손님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손님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어라 포도주 대신에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지시 포도주를 대신해서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물을 계속 먹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그동안 마신 포도주로 인해서 다소 취한 상태이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물을 탄 질이 나던 포도주도 아니고 아예 맹물을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법정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뭐 그래선 안 되겠지만 술집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술에다가 물을 탄 대잖아요 가짜 술을 판 대잖아요 그런 거 들어보셨죠 언론에서 여러분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먹인다라는 거예요 비싸게 팔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물을 탄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맹물을 먹인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물과 포도주는 색깔부터 향부터 맛부터 다르죠 따라서 수많은 손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눈에 보아도 포도주인지 물인지 금방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손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한 상태로 목소리가 커져가지고요 즐거워야 할 혼인장치의 흥이 다 깨지고 자신들을 무시했다며 모두 일어나서 집단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심지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잔치집 밖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경우도 생기겠죠 충분히 여러분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혼인잔치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두 가지 지시 모두 엉뚱함을 넘어서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히 포도주만 터러졌지만 이제 거의 반폭동같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당하기 힘든 이제는 여러분 주인, 신랑, 신부 결혼식보다도 그 지방 뉴스에 날만한 그런 여러분 사건으로 번지겠죠 따라서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시를 따라서는 결코 안이 됩니다 결코 따라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이상하고 무모한 요구를 하셨던 것일까요? 특히 손님들에게 포도주 대신 물을 가져다 주라고 했던 진짜 의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진짜 의도 바로 포도주 대신에 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치하지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하고 공감 능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일이 지금 명하신 것입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면 아예 이 혼인잔치를 난장판으로 만들려는 의도일까요? 또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 포도주로 취하지 말고 앞으로는 금주하라는 의도로 이제 물을 먹이라고 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왜 포도주 대신에 물을 가져다 주라고 했을까요? 연회장과 손님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물을 갖다 주라 한 것 포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한 것은요 바로 어떤 특별한 이유와 대책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와 대책이 있었다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항아리 안에 담긴 물은요 그냥 먹기도 곤란한 물입니다 왜? 그 항아리는요 먹는 용도로 준비된 항아리가 아니에요 씻는 용도지 여러분 손을 닦고 발을 닦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즉 멀리에서 온 손님들이 그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손을 닦고 발을 닦기 위해서 준비된 항아리지 그게 여러분 포도주가 본래 담겨져 있던 항아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 담긴 물을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신이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지 즉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심으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보기에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지시를 하셨지만 결국 그 지시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바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연회장의 칭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이 집안의 불가능한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 결과 결핍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죠 결핍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 슬픔이 풍족함으로 바뀌게 되었죠 변화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변화에 주목하고 이 표적을 보셔야만 합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표적은요 전적이며 정말 놀라운 변화죠 변화입니다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요 화학기호가 달라요 여러분 현미경을 가지고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분석을 해보면 이 물을 분석하고 이 포도주를 분석하면요 이 화학기호가 달라요 아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길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예 목사님 포도주도 물 종류 아닙니까? 물 종류지만 달라요 여러분 다른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질적인 변화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에 바로 누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을까요? 오직 말씀하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와 자신의 능력까지 증명해 주셨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으로 즉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과학과 이성의 관점으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보아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과학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구역에서 예언되었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인들에게 다소 엉뚱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말씀으로 지시하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지시하셨죠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 말하셨죠 엉뚱한 짓이지만 말씀 아닙니까? 연야정에게 물을 가두자 주어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인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또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신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말씀이 성유신한 예수님이시기에 곧 이 능력의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사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창석의 일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양적 창조를 하셨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질적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창석이와 여러분 비슷한 구조 아닙니까? 태초 하나님에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창석의 일장과 여러분 요한복음 일장은요 비슷하게 지금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없는 것에서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 여러분 양적으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없던 것에서 여러분 생겨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한복음에 들어와서는 그런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질적 창조까지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지금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안에 떨어진 포도주를 자신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포도주가 생기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순간적인 여러분 어떤 자신의 초능력으로 포도주 여러분 딱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시지 않고 그런 식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고 오직 말씀하심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해서 결국 그 말씀을 하신 자신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신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은 여러분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말씀이 과연 뭐냐 말씀이 과연 뭐냐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게 주고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2장에 와서는 질적인 창조를 해 주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말씀대로 움직인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하인들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토록 해 주셨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실제로 혼인잔치를 책임졌던 연회장조차도 여러분 연회장은요 그 혼인잔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책임자니까 여러분 주인 혼주가 보통 맡겨요 그 여러분 동네에서 유지에게 여러분 연회장을 좀 해달라고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진행되는 그 모든 잔치를 알아야만 해요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혼인잔치에 책임져야 했던 연회장조차도 어떻게 더 질이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였던 하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 연회장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았죠 문제가 생긴 거 알았죠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져다 줬는데 더 질인 포도주가 나오니까 이 연회장이 놀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어디서 가져왔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 큰일 났는데 여러분 연회장이 여러분들 포도주가 떨어진 거 당연히 알았죠 모를 리가 없죠 왜? 책임져 하니까 그런데 하인들이 여러분 가져다 줬을 때 맛을 봤더니 이게 더 질이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지는 몰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유구는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따랐던 그 지시를 따랐던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알더라 결국 말씀에 반응했던 하인들이 기적을 경험했음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문제 해결의 원동력임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연회장에게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그냥 손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혼인잔치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오셨겠죠 자신의 때도 아니었으니까 본래 그런 말을 했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의 반응하여 움직였기에 결과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의 반응에서 움직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신신당부를 했었습니까?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잖아요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요 미리 여러분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를 했던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지키기 힘든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해결이 필요한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해결이 필요한 문제 아니 웬만한 문제가 아니라 결핍과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생사가 달린 문제들이 질비합니다 물론 신자이기에 문제 해결은 결국 예수님께 달려있음을 모르지 않죠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자신이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하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알지만 잘 안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선 상식적인 생각들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생각들 즉 물은 포도주로 결코 변화될 수 없다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결국 예수님조차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버려요 따라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자라면서도 우선 접한 문제가 자신의 상식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지만 자기가 여러분 상식을 이렇게 딱 보았을 때 예수님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여기면요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상식 안에 예수님을 가둬놔요 상식 안에 그러기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예수님을 오직 자신의 상식 안에 가둬버리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오병의 기적 홍해가 갈라진 기적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기적 예수가 맹인거의 바디메오의 눈을 뜨기한 이적 등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나 나오는 기적이지 지금 현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여겨버립니다 신자라면서도 그래요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만 신자들도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도 신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상식 안에 가두어서 즉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은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상식 안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상식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 여러분 기적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한 믿음이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 질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상식으로 딱 보았을 때 안 될 거 될 거 딱 구분지어서 될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달라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또 결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단념하거나 체험해 버리기 때문이죠 사전에 다 예측을 해버리고 단념해 버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주요 장기의 말기암이다 그러면요 아 힘들겠다 쉽지 않겠다 왜? 우리 주변에서 주요 장기의 말기암에 걸리면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분 누가 아는 분이 그렇게 걸리게 되면 아 쉽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쉽게 판단을 해버려요 왜? 사진이 예측을 해버리고 자포자기 해버려요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벌었는지 아무도 모른데 여러분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의 여러분 생사 여부는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여러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단념해 버리거나 체험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예수님이 일하지만 무언가 눈에 보이는 행동을 직접 해주실 때 믿겠다라는 불신앙 이 불신앙이 곧 해결을 가로막아 버려요 한마디로 병을 고쳐주실 때에도 머리에 안수를 해주시던지 뭔가 액션을 취하실 때 가능하지 그냥 말씀만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여겨버려요 이것은 바로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신데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자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느니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지금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게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오직 믿고 성겨봅시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이 그분의 존재요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더욱이 말씀을 접했을 때 오직 움직이는 자들만이 기적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놓치지 맙시다 놓치지 맙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모두 제발 말씀대로 움직여야만 하겠죠 실제로 요즘 신자인 우리는 말씀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시대 얼마나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은지 몰라요 통신과 IT의 발달로 정말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직접 그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자인 우리는 듣는 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웬만한 여러분 신학교를 가지 않아도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 성경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도 몰라 여러분 듣는 귀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부끄럽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겠죠 그러기에 이제 이 새벽 신자인 우리 모두 말씀을 듣더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아서 결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가 성경을 읽고 목성하고 암송하고 공부함으로 말이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설교를 접하거나 성경을 대할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이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거해야만 하겠죠 따라서 우리 모두 설교를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만 하고 아멘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성경을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기에 어느 때보다도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거나 우리가 복원해야만 하겠죠 그뿐 아니라 설교를 들은 이후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반드시 움직여야만 합니다 또 성경을 묵상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함으로 결핍과도 같은 정말 감당하게 있는 문제를 만나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은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셔서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내 것으로 삼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기적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오직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말씀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따라하신다면 반드시 삶에서 기적을 소유하게 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6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만듭니다 아멘